한 푼 두 푼 주는 대로 받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이 집 저집여 종으로 마을을 돌며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매일매일 고되게 살았지만 심성만을 참고 왔습니다. 자기도 빈털털이지만 어린아이나 노인네들이 굶고 있으면 자신이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고 자신을 굶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하루는 이과부가 이웃마을 초상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서푼을 받았습니다. 그 돈서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꼭 저만 한 사내가 썩 나타나더니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사내는 자기처럼 머슴살이하는 남정내로 보였습니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치거든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인 것입니다.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린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이름을 꼭 두 번씩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도깨비인 줄 알았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도깨비를 만났으니 이과부가 그래도 모호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도깨비를 만나서 놀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 말입니다. 그러면 도깨비가 기분이 나빠져서 꼭 해코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왜 부르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서품만 꾸어다오. 이러거든 말입니다. 돈이라고는 초상집 일해주고 받은 것. 달랑 서품뿐인데 그걸 꾸어달라니 딱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꾸어줬다가는 무슨 심수를 부릴지 모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어줬습니다. 꾸어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꼭 이 돈 갚을 거지요. 꼭 갚아야 해요. 제 전 재산이에요.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도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렴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염려 마라. 난 약속을 잘 지키는 놈이다. 하고는 연기같이 가버렸습니다. 과부는 도깨비한테 돈 서푼을 구워주고 나니 양식 살 돈이 없어서 그날은 쫄쫄 굶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에 집에 와 있으려니까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리 나와보렴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어제 만났던 도깨비거든 말입니다. 도깨비가 돈 서푼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옅다 받아라 하고 돈 서푼을 주는 것입니다. 천연은 받았습니다. 그놈의 도깨비 참 약속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밖에서 또 누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빨리 나와봐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또 그 도깨비가 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옅다 받아라. 이러고 또 돈 서푼을 준단 말입니다. 어제 틀림없이 갚았는데 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꾼 돈은 어제 갚았잖아요. 하니까 도깨비가 어리둥절하며 하는 말이 어라 얘 좀 봐.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어제 길에서 너한테 돈 서푼 빌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언제 갚아. 이러면서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아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린다더니 일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꾼 것은 안 잊고 갚은 것은 잊어버리니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과부한테는 공돈이 서푼 생긴 셈이니 나쁠 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또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암흑애야 암흑애야 이리 나와보렴.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보니 또 어제꾼 돈 갚으러 온 것입니다. 이건 뭐 사흘이 지나도 어제꾼 돈이라며 돈 서푼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갚았는데 왜 또 주느냐고 암만 얘기해도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게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놈의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 서푼씩 주고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찾아와서 암흑애야 암흑애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고 어제꾼 돈 갚으러 왔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귀찮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알았으니 거기 놓고 가세요. 하면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부는 날마다 공돈을 서푼씩 받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봐야 서푼 받기 바쁜데 날마다 공돈이 서푼씩 생기니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기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 갚으러 왔다가 냉큼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날마다 돈 서푼씩 갖다주는 도깨비인데 그만 청을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 찌그러져 가는 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그 냄비를 보고는 저건 찌그러져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냄비가 많이 있는데 새것으로 하나 갖다 줄까. 이런단 말입니다. 새 냄비를 준다는데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하나 갖다 주면 고맙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마 하고 도깨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찾아와서 암흑에야 암흑에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봤더니 아 이번에는 돈 서푼에다가 냄비까지 얹어서 들고 왔습니다.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서는 어제 꾼 돈 서품 갚으러 왔다. 옅다 받아라. 하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 꾼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제 꾼 돈이라니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고 나서는 하면서 냄비를 준단 말입니다. 고맙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도깨비가 준 새 냄비에다 밥을 지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냄비를 싹 씻어뒀는데 점심밥을 지어먹으려고 냄비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냄비 안에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밥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싹 씻어두면 또 저절로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고 먹고 나면 또 그러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술냄비지 않겠습니까. 도깨비들은 그런 걸 많이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뭐 그다음부터는 살판났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이 있나 밥 짓는다고 고생할 일이 있나. 언제든지 냄비 뚜껑만 탁 열면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으니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날부터 저녁마다 도깨비가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는 겁니다. 암흑에야 암흑에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아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서있단 말입니다. 어제 꾼 돈 서품 갚으러 왔다. 옅다 받아라. 돈을 주고 나서 자 세뇌입니다. 이것도 받아라. 하고 냄비를 주거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갚은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냄비 준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이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공돈서 푼씩 생기는 것만 해도 그저 그만인데 요술냄비까지 날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녀는 냄비를 많이 얻어서 아침밥 짓는 냄비 점심밥 짓는 냄비 저녁밥 짓는 냄비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판 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도깨비한테서 돈 서품과 냄비를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과 냄비를 주고 나서 또 얼른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듬이 방망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옷을 다듬을 때 쓰던 방망이인데 그게 달아서 좀 작아졌습니다. 도깨비가 그걸 보고는 저건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방망이가 많이 있는데 큰 걸로 하나 갖다 주마.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참 그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옅다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주고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방망이를 주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날마다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처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러니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 과부가 도깨비한테서 방망이를 받아보니 방망이가 참 크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듬이 또래다가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두드려서 새 옷 한 벌 지어줄 텐데 새 옷이나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 금세 새 옷이 턱 나오는 것입니다. 새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새 이불도 턱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 방망이인 것입니다. 뭐든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망이를 두드려서 새 집도 나오게 하고 장롱도 나오게 하고 병풍도 나오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그 다음 날부터 암흑에야 암흑에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턱 서 있거든 말입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옅다 받아라. 돈 꾼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어제라는 것입니다. 자 세뇌이다. 이것도 받아라. 냄비는 수도 없이 받았는데 또 주는 것입니다.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어제 하나 준 걸 잊어버리고 또 주는 것입니다. 야 이러니 수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날부터 날마다 공돈 서푼에다가 요술냄비에다가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니 이건 뭐 감당도 못할 횡재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방망이를 많이 얻어서 금내는 방망이 은내는 방망이 온내는 방망이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큰 부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 과부가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도깨비를 만났던 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누가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두 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아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공중에 그 도깨비가 붕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도깨비가 공중에 붕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 왜 거기서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도깨비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에 있는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으니깐. 살림을 너무 헤프게 산죄란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돈이고 냄비고 방망이고 마본 남을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이 거덜이 났대. 아 이런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참 미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깨비 나라 잃을 사람이 참견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내가 지금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한테 돈 서품 꾼 것도 못 갖고 냄비와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참 미안하다. 하늘에서 벌 다 받고 내려오면 그때 꼭 주마.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나 많이 갖다 준 걸 쬐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훌쩍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도깨비를 못 보았습니다. 뭐 아직도 하늘에서 벌 받고 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누구든지 도깨비가 돈 꾸어달라거든 두 말 말고 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횡재수가 터질 테니까요. 아마 착한 과부를 위해서 도깨비가 알고도 모른 척 자신의 모든 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하염없이 주고 또 주고 마지막까지 모든 걸 주는 부모님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한테 지금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 이곳에 대한 SDX 인터넷을 구구증권으로 변호하세요. 해줘야 합니다. about the SDX 온전히 그냥 발굴 본 breathtaking 감사합니다.